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에요 두 가지의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역 저장소에서 버전을 만들어 왔죠 그리고 Git 토스팅을 통해서 비어있는 저장소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하면 지역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를 연결할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야 됩니다 그걸 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여러분이 지역 저장소가 아니라 원격 저장소가 세팅이 되고 나면 그러면 새로운 컴퓨터에 가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복제해서 새로운 컴퓨터에 똑같은 저장소를 구성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원격 저장소에서 지역 저장소로 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장소들 간의 서로 버전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통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통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인 거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HTTP고요 두 번째는 SSH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HTTP를 배울 거예요 HTTP는 보안적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SSH는 보안적으로는 훨씬 강력하고 그리고 훨씬 편리해요 하지만 배워야 될 게 꽤 많아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배울 게 없는 HTTP를 통해서 저장소들 간의 통신하는 법을 우리 수업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 저장소 또 기세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돼요 SSH가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불편하구나 그럼 그때 이해 공부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방법 때문에 공부에 어려움이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은 HTTP를 통해서 지역 저장소에서 원격 저장소로 연결하는 법 또 원격 저장소에서 지역 저장소로 복제하는 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